안녕하세요. 나우TV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바르게 보는 법, 놓아주는 법, 내려놓는 법 책을 읽어드립니다. 책 낭독 시 읽는 속도는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나의 마음이 길을 잃지 않도록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다른 사람의 말은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산다면 인생은 훨씬 단순해지며 당신이 느끼는 행복도 더욱 커질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한떨기 장미다. 그렇게 자신에게 어울리는 장소를 찾아 힘껏 피어나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을 매료시키는 아름다운 풍경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남의 화려한 장미 정원의 시선을 빼앗기고는 정작 내 방 앞 창가에 피어있는 장미의 아름다움은 누리지 못한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가장 가련한 본성 아닐까. 늘 다른 이의 행복을 부러워만 하다가 문득 뒤돌아보면 나의 행복을 부러워하는 이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다. 다만 그 행복이 자신이 아닌 타인의 눈에 먼저 보일 뿐이다. 여자친구에게 차인 한 친구가 잔뜩 화를 품고 나를 찾아왔다. 그는 반드시 더 멋있고 능력 있는 남자가 되어서 그녀보다 훨씬 예쁜 여자친구를 만들겠다며 씩씩거렸다. 그게 옛 여자친구에게 복수하는 길이라고 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친구는 남자친구에게 시련을 당한 뒤 이렇게 말했다. 난 백만장자한테 시집갈 거야. 저보다 훨씬 잘생기고 나를 끔찍이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꼭 후회하게 만들 거라고. 하지만 이들의 호언장담을 듣는 나의 심경은 솔직히 회의적이었다. 한때 사랑했어도 헤어지면 그뿐 그때부터는 서로 제 갈 길을 가야 한다. 헤어진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혹은 그 사람의 그림자에 휩싸인 채 살다 보면 결국 내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다. 나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살게 되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서는 외모나 물질적 측면이 나아진다고 해도 내면은 여전히 괴로울 수밖에 없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다 보면 나의 마음은 갈 길을 잃는다. 갈 길을 잃은 사람이 행복해봤자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길인이 높고 미끈한 집을 지었다. 길인의 집을 구경하러 온 숲속 동물들이 저마다 감탄했다. 와 정말 멋지고 근사한 집이네. 꿩은 한순간 길인이 부러워졌다. 그래서 황급히 풀로 지은 자신의 원래 집을 허물고 크고 높은 집을 짓기 시작했다. 마치 그런 집을 지으면 자기 자신도 꿩이 아닌 봉황이 될 것 같았다. 마침내 집이 완성되자 숲속의 모든 동물이 꿩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왔다. 모두의 찬탄을 들으며 꿩은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졌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겨울이 됐다. 꿩이 새로 지은 집은 추위를 막아주지 못했다. 꿩은 집 한구석에 몸을 잔뜩 웅크리고 앉아 추위를 견뎠다. 하지만 누군가 집을 구경하러 오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어깨를 쫙 펴고 아주 잘 지내고 있는 척 허세를 부렸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놀러 온 박새가 추위에 벌벌 떠는 꿩에게 한마디 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살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살아 괜히 허세를 부리면 결국 고생하는 건 너라고 하지만 꿩은 오히려 박새를 무시하며 가르치려 들었다. 박새야 박새야 아직도 너의 그 조그만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시야가 그렇게 좁아서야 어떻게 큰일을 하겠니 너 자신을 초월할 줄 알아야지. 날씨는 하루가 다르게 점점 추워졌다. 꿩은 엄청난 추위에 시달렸지만 다른 이들의 칭찬과 감탄을 떠올리자면 이런 집을 지은 일이 조금도 후회되지 않았다. 꿩은 그렇게 허세 속에 빠져 있다가 결국 얼어 죽고 말았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낙심하게 될 때가 있다. 특히 남의 말 한마디 한마디의 신경을 쓰늘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많은 사람이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궁금해한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남의 시선 속에서 살다가는 결국 길 잃은 미아가 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몸도 내 것이고 생명도 내 것이며 영혼도 내 것이다. 인생 역시 당연히 내 것이다. 그런데 왜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가 나의 삶을 충실히 사는데 가식이나 거짓은 필요치 않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늘라 위선의 탈을 쓰지 말라는 것이다. 안 그래도 쉽지 않은 인생인데 무엇하러 무거운 짐까지 짊어지는가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라. 나를 가장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는 존재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니 나의 삶을 향해 마음에서 우러난 진실의 환호성을 울려라. 스스로에 대해 깨닫고 자신을 위해 아름다운 인생의 장을 만들어 가라.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웃고 나를 위해 노래하라. 나 자신의 능력을 믿고 스스로에게 신뢰를 보내라. 나 자신의 찬란한 내일을 믿어라. 행복의 열쇠는 내 손안에 내 마음속에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다. 나 자신을 이해하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진정으로 바라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내일 일은 내일에 오늘 일은 오늘에 인생은 여름날의 강물처럼 느릿하게 흘러간다. 스무 살 때는 나이 서른에 생길 주름 때문에 미리 고민하거나 나이 오십에 올 노화 때문에 미리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이 올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가게 두어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최대한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이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산다. 불행한 사람들은 대부분 내일을 걱정하거나 어제를 후회하느라 오늘을 그저 흘려보낸다. 사하라 사막에 사는 잿빛 모래지는 건기가 올 때쯤이면 풀뿌리를 모아 저장하기 시작한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온 사막을 죄다 헤집고 다니며 열심히 풀뿌리를 모은다. 그런데 건기를 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풀뿌리를 저장한 뒤에도 모래지들은 여전히 끊임없이 풀뿌리를 찾아다닌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감에 떨며 날카로운 소리로 울어댄다. 모래지 한 마리가 건기를 나기 위해 필요한 풀뿌리는 2kg 정도이지만 실제로 모아들이는 양은 10kg이 넘는다. 그 중 대부분은 썩어버리는데도 모래지들은 여전히 풀뿌리를 필요 이상으로 모아드린다. 연구에 따르면 모래지의 이러한 습성은 유전인자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모래지는 태생적으로 걱정이 많다. 그래서 고통과 피곤에 시달리면서도 필요한 양의 몇 배 심지어 몇 십 배나 많은 풀뿌리를 모은다. 순전히 걱정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는 것이다. 한때 의학계에서는 흰지 대신 모래지를 실험용 쥐로 사용하려고 했다. 모래지가 흰지보다 몸집이 크고 약물에 대한 반응도 더 정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도는 모래지의 습성 탓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모래지들은 우리에 갇힌 채 풀뿌리를 찾지 못하게 되자 이미 충분한 양의 먹이가 있는데도 습관적인 불안과 걱정에 시달렸다. 결국 먹이는 입도 대지 않은 채 하나 둘씩 죽어버렸다. 의학계가 판단한 사망 원인은 바로 극도의 불안감으로 인한 스트레스였다. 결국 모래지는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힌 걱정 때문에 실제로 있지도 않은 심리적 위협에 시달리다가 죽은 셈이다. 인간이라고 모래지와 다를까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고 가정도 화목하며 부부관계도 원만한 여자가 매일 죽지 못해 산다고 한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녀는 전업주부다. 공기업에 다니는 남편은 무슨 일이든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 시댁과 친정에서도 사랑을 담뿍 받고 있고 집도 차도 있으며 충분한 자유도 있다. 그야말로 부러울 것도 아쉬울 것도 하나 없는 인생인 것이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녀가 시골 촌부의 아내만큼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왜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다. 나와 메신저로 대화할 때마다 그녀는 끊임없이 걱정거리를 늘어놓는다. 동네에 괜찮은 유치원이 없는데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혹시 남편 회사가 망하면 어쩌죠? 난 회사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살지요? 지금은 시부모님이 시골에 계시지만 나중에 모시고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하면 벌써 답답해요. 만약 시어머님이 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그 비싼 병원비는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정말 걱정이에요. 걱정. 사실 그녀의 걱정거리 중 열의 아홉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이다. 그녀는 아직 아이도 없고 시부모 역시 건강하며 심지어 시부모는 시골 집을 떠날 생각조차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녀는 늘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느라 전전긍긍이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은 단순하다. 사람 장소 시간 모두 현재를 최우선으로 살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잠시도 쉬지 않고 머리를 굴리면서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상상한다. 사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렇듯 현재를 살지 못하니 인생의 참맛을 알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 만약 내가 모래쥐라면 나는 아마 모래쥐 세계의 이단하일 것이다. 당장 필요한 2kg의 풀뿌리 외에는 더 모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지도 않으며 엄청나게 게을을 테니까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게 마련이다. 또한 인생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을 걱정과 근심에 매어 살아서야 되겠는가. 모래쥐처럼 풍족한 먹이를 눈앞에 두고도 초조함에 시달리다가 절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해서야 되겠는가. 인생이라는 여행길에는 쉬어갈 곳이 굉장히 많다. 쉬어갈 곳을 만나면 조급해하지 말고 충분히 쉬어가라. 또한 항상 모든 짐을 죄다 둘러매고 있을 필요도 없다. 오늘은 오늘의 짐만 짊어지면 된다. 우리는 초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힘과 능력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 내일의 문제를 오늘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라. 내일의 걱정은 내일에 맡기고 어제의 걱정은 어제에 버려두어라.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만이 당신이 충실해야 할 유일한 시간이다. 탐욕과 오만함과 부박한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원흉 탐욕은 마음의 날카로운 가시요. 오만함은 만족을 모르게 하는 자만이요. 부박함은 편안함이 없는 천박하고 경솔한 인생이다. 욕망은 때로 꿈을 향해 달려가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통제불능의 욕망은 탐욕일 뿐이다. 탐욕은 늘 불안과 초조함을 동반하기 때문에 탐욕에 물든 마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탐욕은 끊임없이 마음을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다. 이집트의 훌륭한 사상가이자 작가인 타우픽 알하킴은 다음에 우아를 통해 인간의 탐욕을 꼬집었다. 아기새가 아빠새에게 물었다. 아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동물은 뭐예요? 우리인가요? 아니란다, 얘야. 가장 똑똑한 동물은 인간이야. 인간은 어떻게 생겼어요? 가만있자. 그래 종종 찾아와 우리 둥지에 돌을 던지는 그 커다란 동물 기억나니? 그게 바로 인간이란다. 아기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알았어요. 그럼 아빠. 인간은 우리보다 뛰어난가요? 우리보다 행복한가요? 인간은 우리보다 뛰어나지만 우리보다 행복하지는 않단다. 인간은 왜 우리보다 행복하지 않은 건가요? 그건 인간의 마음에 있는 날카로운 가시 때문이야. 이 가시는 아무 때나 마음을 찔러서 인간을 괴롭게 만든단다. 인간들은 이 가시를 욕심이라고 부른단다. 욕심이요? 욕심이 뭔가요? 아빠는 인간의 마음에 있는 욕심이라는 가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 예아, 너도 직접 보고 싶니? 네, 보고 싶어요. 자, 저기서 잘 지켜보고 있다가 인간이 나타나면 아빠를 부르렴. 그럼 내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가시를 보여주마. 잠시 후 아기새가 다급히 아빠새를 불렀다. 아빠, 저기 인간이 와요. 아빠새가 아기새에게 말했다. 잘 들어라. 이제 나는 자진해서 인간의 손에 잡힐 거란다. 곧 재미있는 광경이 벌어질 테니 눈 크게 뜨고 잘 보렴. 아기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하지만 아빠 그러다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빠져나올 방법이 있단다. 걱정하지 말고 잘 지켜보렴. 아빠새는 훌쩍 날아올랐다가 일부러 인간 앞에 떨어졌다. 인간은 땅에 떨어진 아빠새를 얼른 두 손으로 잡더니 신이 나서 외쳤다. 야, 정말 맛있게 생긴 새로구나. 내 얼른 너를 구워먹을 테다. 그때 아빠새가 말했다. 나는 작고 마른 새라 살도 별로 없어요. 먹어봤자 간에 기별도 안 간다고요.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뭐 살은 별로 없지만 대신 아주 맛있을 것 같구나. 잠깐 내 말 좀 들어봐요. 내 고기보다 훨씬 더 좋고 유용한 것을 알려줄게요. 사실 나는 부자가 되는 비결 세 가지를 알고 있어요. 이것만 안다면 당신도 금세 부자가 될 거예요. 그래, 정말이냐? 그럼 어서 말해봐. 인간의 재촉의 아빠새는 태연하게 말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비결은 그냥 말해드리죠. 하지만 두 번째 비결은 당신이 날 놓아준 뒤에 세 번째 비결은 내가 저 나무 위까지 날아간 뒤에 말해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인간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 말대로 해주마. 자, 첫 번째 비결부터 말해봐.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이미 잃어버린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 됐죠? 이제 저를 놔주세요. 인간은 아빠 새를 놔주었다. 그럼 두 번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믿지 말라. 말을 마친 후 아빠새는 휙 날아올라.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을 만큼 높은 나뭇가지 위에 앉았다. 그리고 소리쳤다. 바보 멍청이. 만약 나를 잡아서 내 배를 갈라봤으면 당장의 부자가 됐을 텐데. 사실 내 뱃속에는 무게가 120g이 넘는 커다란 보석이 있거든. 도시 하나를 살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귀한 보석이지. 인간은 화가 나서 입술을 피가 나도록 꼭 깨물었다. 그는 나무 위에 새를 죽일 듯 노려보다가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제길. 약속한 대로 마지막 비결을 알려다오. 아빠새는 혀를 찼다. 욕심 많은 인간. 욕심 때문에 눈까지 멀었군. 내가 앞서 얘기해준 두 가지 비결도 벌써 잊어버렸는데. 세 번째 비결을 말해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말하지 않았나. 이미 잃어버린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있을 수 없는 일을 믿지 말라고. 생각해봐 이 작은 몸에 어떻게 120g짜리 보석이 들어 있겠어. 내 몸무게만도 100g이 채 안 되는데 직접 손으로 나를 잡아봤으니 알 것 아냐. 인간은 저도 모르게 입을 쩍 벌렸다. 한 끼니도 안 되는 작은 새에게 그야말로 철저히 놀림을 당한 것이다. 아빠새는 아기새를 돌아보며 말했다. 얘야 잘 보았지. 인간은 저렇게 욕심 많은 동물이란다. 내 아빠. 그런데 전 이해가 안 가요. 인간은 왜 아빠 뱃속에 보석이 있다는 말을 믿은 거죠. 그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다 욕심 때문이란다. 욕심 때문에 어리석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욕심의 본성이야. 탐욕은 마음의 지혜가 자라는 것을 막는다. 심지어 기본적인 판단력과 건전한 생각까지 빼앗고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버린다. 탐욕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조급함과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오만함 역시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주된 원융이다. 요즘에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대신 스스로 잘났다고 자처하는 사람만 넘쳐난다. 이들은 남에게 깔보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고 칭찬을 받아야만 직성이 풀린다. 어디 그뿐이랴. 오만한 공작새처럼 남들이 박수를 쳐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수탁처럼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은 무조건 물고 뜯는다. 모두 지나친 자만심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한 젊은이가 시리에 빠진 채 어느 절에 도착했다. 그는 주지를 만나자마자 한탄부터 늘어났다. 저는 오로지 그림을 배우기 위해 좋은 스승을 찾아 천하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꼭 드는 스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체 어찌하면 좋을까요? 주지가 온화하게 웃으며 물었다. 천하를 10년 넘게 헤매고 다니면서 훌륭한 스승을 정말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단 말입니까? 그러자 젊은이가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훌륭하다는 소문을 듣고 힘들게 찾아가 보면 대부분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림을 전부 봤는데 심지어 저보다 못 그리는 사람도 있더군요. 주지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띈 채 말했다. 소승은 비록 그림을 잘 알지는 못하나 그림 수집에 취미가 있어서 대가의 작품을 몇 점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하니 시주님의 그림 실력 역시 대가 못지않은 듯하니 괜찮으시다면 소승에게 그림 한 점을 그려주시겠습니까?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그는 동자승에게 먹과 벼루 화선지를 가져오게 했다. 소승에게 또 다른 취미가 있는데 바로 다두입니다. 특히 생김이 시원시원하고 고풍스러운 다기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말인데 찻주전자와 찻잔을 그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젊은이는 흔쾌히 승낙했다. 그거야 어렵지 않지요. 젊은이는 먹을 갈고 화선지 한 장을 펼쳤다. 그리고 붓에 먹물을 골고루 묻힌 뒤 거침없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화선지 위에 살짝 기울려진 찻주전자와 얌전히 놓인 찻잔이 그려졌다. 찻주전자 주둥이에서 차가 흘러나와 찻잔에 담기는 그림이었다. 그리기를 마친 후 젊은이가 주지에게 물었다.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그런데 주지가 살짝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시주님께서 한 가지 잘못 그리신 게 있습니다. 찻주전자와 찻잔의 위치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응당 찻잔이 위에 찻주전자가 아래에 있어야 할 텐데요. 젊은이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참 스님도 투미하십니다. 찻잔이 위에 있고 찻주전자가 아래에 있으면 대체 어떻게 차를 따르겠습니까? 그러자 주지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보니 시주님도 그 이치를 알고 계셨군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시주님은 자신의 찻잔을 훌륭한 대가들의 향기로운 차로 가득 채우고 싶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정작 대가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찻잔을 대가들의 찻주전자보다 더 높은 곳에 두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대가들의 향기로운 차를 담을 수 없을 밖에요.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자만이 다른 사람의 지혜와 경험을 배울 수 있는 법이랍니다. 충실한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바다가 그처럼 장대한 까닭은 스스로를 가장 낮은 곳에 두고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줄 알기 때문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성공과 영예를 얻고 싶다면 수많은 강줄기를 전부 받아들이는 거대한 바다처럼 넓은 도량을 길러야 한다. 그러니 경솔과 오만을 버리고 그 자리에 겸손과 포용을 채워라. 경솔과 천박은 현대인의 공통적인 병이다. 노력하지 않고도 얻기를 바라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차분하게 하지 않으니 부박한 인생은 절대 편안할 수 없다. 문제는 이 현상이 전 연령대에 걸쳐 나타난다는 점이다. 차분히 학업 및 자기개발에 매진해야 할 젊은이는 툭하면 엉덩이를 들썩인다. 열심히 일해야 할 중장년은 부록을 넘기고도 여전히 온간 유혹에 흔들리고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 채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초조함에 시달린다. 노인도 마찬가지다. 인생을 관조하며 마음을 다스릴 때도 되었건만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와 심리학자는 전 국민이 부박함에 빠진 요즘의 사태를 이 시대가 가진 기본적인 불안 요소라고 표현했다. 인생 경험이 풍부한 노인이 외손자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종이로 기다란 용을 만들고 용의 배 부분에 빈 공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메뚜기 몇 마리를 용의 배 속에 집어넣었다. 그런데 메뚜기들은 얼마 되지 않아 모두 죽어버렸다. 노인은 이것을 외손자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얘야 이것 보렴 메뚜기들이 왜 죽었는지 아니 그건 메뚜기의 성격이 너무 조급하고 경솔하기 때문이란다. 차분하게 앞이나 뒤로 기어가기만 했다면 얼마든지 용의 입이나 꼬리를 통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데 정신없이 발버둥만 치다가 결국 죽고 만개지. 아무리 강한 턱과 높이 뛸 수 있는 뒷다리를 가지고 있으면 뭐하겠니? 제 성질에 제가 넘어지고 마는 거를. 노인은 이번에는 작은 청개구리 몇 마리를 용의 배 속에 집어넣고 입을 꼭 닫았다. 몇 분쯤 지났을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청개구리들이 한 마리씩 용의 꼬리를 통해 살며시 기어나온 것이다. 메뚜기는 침착할 줄도 기다릴 줄도 모르고 그저 죽어라 발버둥만 쳤다. 이 부박함 때문에 죽고 말았다. 그러나 청개구리는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바른 선택을 내렸으며 선택한 발을 꾸준히 밀고 나아가 살아날 수 있었다. 실제 삶 속에서도 메뚜기 같은 사람이 있다. 이들은 개인의 이해득실을 굉장히 중시하며 뭐든 움켜지려고만 할 뿐 선뜻 내려놓지 않는다.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차분히 분석할 줄 모르고 오로지 불러소득만을 꿈꾼다. 이들은 경박함의 그림자에 사로잡혀 조급하게 자기 이익을 쫓기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하다. 이런 현상은 시대적 사회적 병폐에서 비롯되었다. 급변화는 사회 표면적이고 이익만 추구하는 인간관계 늘 팍팍하기만 한 살림살이 불안한 미래 지나친 경쟁 등이 모두 부박함을 조장하는 원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부박함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전히 확고한 신념의 부족에 있다. 결국은 개인의 문제라는 뜻이다. 신념과 의지가 부족한 사람은 혼란에 직면하면 금방 흐트러지며 유혹 앞에서 금세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마치 허수아비처럼 외부에서 부는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비틀대는 것이다. 이 얼마나 수동적인 인생인가 내면의 혼란과 갈등을 잠재우고 싶은가 그렇다면 신념의 힘을 길러라 신념은 마음가짐을 바로잡아주는 영혼의 나침반이다. 신념이 강할수록 마음을 바로 가다듬을 수 있으며 부박함의 덫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올바른 내면 세계를 세울 수 있다. 좌절은 인생을 아름답게 조각한다. 눈은 눈물을 많이 흘릴수록 더욱 맑아지고 마음은 우한과 고난을 많이 겪을수록 더욱 온화하고 관대해진다. 나는 종종 이 말에 담긴 독창적인 지혜의 매력에 흠뻑 빠져 깊은 사색에 잠기곤 한다. 옛날 옛적 어느 산속철에 긴 돌층계가 놓여 있었다. 하루는 돌층계가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절 안에 있는 돌부처를 불렀다. 이봐 돌부처 양반 우리 둘 다 똑같이 돌로 만들어졌는데 누구는 매일 밟히고 누구는 높은 자리에 앉아 공양을 봤다니 너무 불공평하지 않소? 그러자 돌부처가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대여섯 번 정도 정을 맞고 돌층계가 되었겠지요. 하지만 나는 수백 수천 번 넘게 정을 맞으며 깨지고 깎인 후에야 비로소 지금의 모양이 된 것이랍니다. 지금의 처지나 얻은 것이 부족하다는 원망이 들 때 당신은 그동안 치른 대가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가? 문득 작고 연약하게 느껴질 때 당신은 아직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고 반성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가? 어린 시절 나는 매일같이 동네 아이들과 산으로 들러 쏘다니며 놀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숨바꼭질을 하다가 이상한 모양의 나무를 발견했다. 키 작은 나무였는데 희한하게도 몸통 한가운데 큼직한 혹이 튀어나와 있었다. 보기만 해도 징그러운 모습이었다. 나는 친구들을 불러 모았고 그 중 한 친구가 작은 칼로 혹을 떼어내려고 했다. 하지만 혹이 어찌나 단단한지 아무리 힘을 줘도 칼끝조차 들어가지 않았다. 나를 비롯해 모두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딱딱하지? 결국 우리는 근처에서 양을 치던 할아버지를 모셔와 나무를 보여드리며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나무의 혹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우리 장난꾸러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혹은 예전에 이 나무가 큰 상처를 입어서 생긴 것이란다.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상처를 입었는데 왜 단단한 혹이 생긴 것일까 할아버지는 참을성 있게 설명해 주셨다. 나무는 상처를 입으면 그 부분이 아물면서 오히려 딱딱해진단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상처를 입어야 비로소 더욱 단단해지지. 너희도 어른이 되면 자연히 알게 될 거다. 그 후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고 수많은 좌절과 아픔을 겪으면서 나는 조금씩 그 할아버지의 말씀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상처를 받은 부분이 더욱 단단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또한 깨달았다. 실패는 직접 경험해 봐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그저 한 번 넘어졌다 일어나는 과정일 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좌절을 겪어봐야 자신이 고통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얼마나 강인한지를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다시 한 번 고개를 들 수 있다. 푸시키는 말했다. 모든 것은 지나가게 마련이며 지나간 후에는 친근한 그리움만을 남겨놓는다고. 이것은 좌절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며 신이 베풀어주는 은혜의 보살핌이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없다. 사람들은 현실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갖는다. 고등학생은 대학 입시 준비가 너무 힘들다고 대학생은 졸업 후에 취업문이 너무 좁다고 직장인은 연봉이 너무 낫다고 고행 연봉자는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볼멘소리를 늘어놓는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도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투덜댄다.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동안 삶은 점차 생기를 잃고 칙칙하게 변해간다. 인생이란 정말 이렇게 비참하고 고되기만 한 것일까? 아니다. 신앙 즉 정신적 가치를 추구한다면 얼마든지 살만 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유럽인 관광객 무리가 아프리카의 한 원시부종 마을에 도착했다. 마침 마을 입구에는 흰옷을 입은 노인이 정자를 한 채 지푸로 모자나 가방 같은 물건을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본업이 장사꾼인 프랑스인 한 명이 노인의 물건을 보고는 눈을 반짝였다. 하나같이 독특하고 아름다워서 프랑스로 가져가 팔면 분명히 히트를 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장사꾼 특유의 머리를 굴리며 노인에게 다가가 말했다. 이것들은 얼마입니까? 종류 상관없이 하나에 10달러요. 노인이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프랑스인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세상에 화수분이 여기 숨어 있었군. 노인장, 마냥 내가 집모자와 집바구니를 각각 10만 개씩 산다고 하면 하나당 얼마씩 깎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금세 퉁명스러워진 얼굴로 말했다. 그렇다면 하나당 20달러는 받아야겠소이다. 프랑스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대체 어째서입니까? 어째서냐고? 대로한 노인이 외쳤다. 난 당신을 이해할 수가 없구먼. 똑같은 모자와 바구니를 10만 개씩이나 만들라니. 그랬다간 금방 지루해서 죽어버리고 말 거요. 노인의 외침에서 알 수 있듯이 똑같은 일도 좋아서 하느냐. 돈 때문에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 만일 일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상주의자가 되도록 하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먹고 사는 문제나 돈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라는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면 갈수록 더 피곤해지고 짜증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사실 이상과 신앙은 그 자체로 인생의 행복에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 어느 날 무덕선사가 선원의 뜰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데 신도 세 명이 그를 찾아왔다. 그들은 선사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불교를 믿으면 인생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희 모두 오랫동안 불교를 믿어왔지만 행복해지기는커녕 고통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무덕선사는 호미를 내려놓고 차분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이 왜 사는지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했다. 죽지 못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죽는다는 것도 두렵고요. 그러니 다들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이 말했다. 제가 지금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나중에 늙어서 좀 더 편안하고 풍족하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세 번째 사람이 말했다. 저는 그 정도도 아닙니다. 만약 지금 당장 제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은 누가 먹여 살리겠습니까? 그러니 열심히 살 수밖에요. 그들의 대답을 들은 무덕선사가 웃으며 말했다. 과연 여러분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군요. 모두가 죽음, 늙는 것, 어쩔 수 없이 이래야 하는 까당만 생각할 뿐 이상이나 신앙에 대한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과 신앙이 없는 삶은 당연히 피곤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답니다. 신도들은 여전히 마뜩차는 표정이었다. 이상, 신앙, 마리아 듣기 좋지만 그것들이 밥 먹여준답니까? 신도들의 질문에 무덕선사는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던졌다. 그럼 무엇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신도들이 차례로 대답했다. 명예가 있어야 전부 가진 것이죠.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행복할 것입니다.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도 없어요. 무덕선사가 입을 열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행할까요? 어떤 이는 사랑을 가졌는데도 여전히 고통스럽고 또 어떤 이는 돈이 있는데도 우울증에 걸리지요.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무덕선사는 말을 이었다. 이상과 신앙은 결코 듣기 좋은 빈말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삶에 매순간 관여하며 영향을 미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바꿀 때 비로소 삶 자체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명예는 남을 위해 봉사할 때 비로소 행복으로 변합니다. 사랑은 타인에게 줄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며 돈은 가난한 자에게 베풀 때 비로소 가치가 생깁니다. 이처럼 이상과 신앙에 이끌리는 삶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원래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이상, 신앙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럼에도 현대인들은 뜬구름 잡는 그런 소리 듣기 싫다라는 말을 입에 단체 이런 가치를 무시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진짜 행복을 바란다면 이상과 신앙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순 없는 존재이니까. 저는 이 책도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좌절은 인생을 아름답게 조각한다. 이 부분의 내용이 좋았는데요. 눈은 눈물을 많이 흘릴수록 더욱 맑아지고 마음은 우한과 고난을 많이 겪을수록 더욱 온화하고 관대해진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좌절할 때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좌절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앞으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상처를 입을수록 내가 더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